자! 일단 마이크를 차서 찬습니다. 격당을 하고 있구요. 감기 조심하시죠! 심하게 하시면 비오는 간격입니다 마이크를 준비가 안되시구요. 안입고는 목소리만 불쌍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! 오늘 이제 본 행사의 대빵이십니다. 오늘 특강을 해주시고 해주십시오. 돈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큰 도움이 돼. 빨리 안 해. 안 해가지고. 우리 윤석열 교수님 원장님의 아주 좋은 격닭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 교수님 고맙습니다. 격닭 낭도 없습니다. 감기 흘리지 말고요. 건강하시고요. 무엇보다 단하게 사십시오. 너무도 건강하면 자기 갈비지 말고요. 가드라마. 우리는 자기를 갈비지 말고요. 원래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바로 이어서 우리 감독을 따끈따끈하게 해주셔야 될까요? 경찰 교수님 잠깐 들기 전에 바로 하시고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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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있다 봤을 때 좀 웃어서 평상으로 들어줘야 되니까 오늘 한 해 동안 공간이 개인적이 아니라 맛있게 먹으라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신나게 즐겁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새해에서 만나뵙게 돼서 우리 한 해 여러분들 하시는 다 잘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적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갑니다 오별룩루스틱 자 끊었습니다 저 오늘 선발을 하겠습니다 어? 오늘은 저 술 안 마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대장 대신을 받았어요 아내가 제 아내가 예약 탄생에 가서 다 나라 아내 받았는데 하고 나니까 아내가 어디에 가능하니까 오늘은 뭐 깨끗한 줄 알았는데 어 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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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코올로 손동하셔야 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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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까 하구요 뭐 룩스가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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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일부터 해서 모든 뭐 바꾼 거 없이 하innedlden 하인을 즐기신 분들께 하 factions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사님 이기 대표님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확정으로 감사합니다 천식 정정 Cup 하나 하나 ter 잘 되십시오 자 첫째 체력 자 구수님께 새해 공간하시겠습니까? 새해 공간하시겠습니까? 구수님 새해 공간하십시오 새해 공간하십시오 나 저만 있잖아 자 공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우리 팀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 빼야죠 불 빼야죠 불을 끄고 하나 둘 셋 잘하세요 하나 둘 셋 박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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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